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정보실태 파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영향분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현장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실제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언청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공유하지 않아 이를 분담하게 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태 파악 실태 파악 실태 파악 실태 파악